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을 대한민국 수많은 버튜버들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종마신이라는 구독자 2만 5천명의 버튜버가 fm으로 밝혀져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버튜버는 페이커가 뭔데? 말린한 경호징어밖에 안 보이는데 사랑해 내 남편 이러고 있음 너무 눈물난다. 이시연 나혼산 출연료가 얼마인데 꼴랑 100만원 기부했다고 칭찬받아야 하지 그지 새낀가. 남자 보기 싫다. 친조카도 지읏같다 여자 조카는 귀여운데 남자 조카는 지읏같다. 메갈리아 82년생 김지영 진짜 좋은 영화. 한남에 대한 광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종족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윤지선 교수님과 연대합니다. 여성혐오의 광기를 멈춰야 해요. 라는 말을 트위터에 시원하게 싸지른 fm 버튜버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논란이 시작되자 방송 일정 취소 및 사과드립니다. 정신이 불안정할 때 단순 감정 표출거리로 서슴없이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 저는 fm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니까 위대한 fm을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아닌 다른 fm 버튜버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입니다. 라는 해명문을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이 여성 버튜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이렇게 터졌는데도 fm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 모습. 윤지선 시간 재강사를 옹호하는 트윗을 쓰는데 fm 리스트가 아니라고 말하는 저 모습. 언어코르셋 어쩌구 저쩌구 웅행웅 허버허버를 쓰면서 fm이 아니라는 저 모습. 남자들의 돈은 빨아먹고 싶은데 남자는 혐오하는 저 모순된 모습. 그야말로 완벽한 fm 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유튜브의 여성시대가 종마신님을 지지합니다. 라는 비꼬는 댓글에 치니 하트까지 눌러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종마신 이야기는 그만하고 버튜버 전체 다수에게 광역기를 시전해볼까 합니다. fm 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여성시대에 버튜버하는데 어디 자랑할 곳 없어서 여시에 자랑한다 라는 2024년 작성된 이 글을 봐보겠습니다. 유튜브 수익인증을 과거했으며 한 달에 유튜브로 천만원 벌고 있으며 치지직 넘어오고 후원으로 천사백만원 번다는 이 여성. 인천에 빚없이 집 하나 마련했다는 이 여성. 도네이션의 4분의 1이 한남들 군대 간다고 응원해달라는 도네이션인데 그거 응원하고 현타온다는 이 여성. 한남돈 빨아먹기 위해서 25일 월급날에는 꼭 방송을 킨다는 이 여성. 의식적으로 허바허바 웅행웅 초키포키 드릉드릉 안쓰려고 노력하긴 하고 그거 걸리면 끝장이긴 한데 걸리고 나서 몰랐다 원래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단어다라고 말하면 다 회복되고 아는 언니도 그 단어 썼던 거 묻혔다는 이 여성. 어릴 때 쭉박 네이트판 안하고 잘한 여자 있나 여시랑 트위터하는 언니 있는데 그 언니도 유명한 버튜버인데 잘 숨기고 한다는 여성. 여자들 중에 여시아나는 여자 많이 없다고 느그 버튜버 맥알 fm이라 말하는 여성. 여러분은 이 여자가 하는 말 진짜 개조작으로 느껴지시겠지만 과거 이 여자는 이거 조작이지라는 댓글을 맞고 본인의 유튜브 스튜디오 수익인증 사진을 여성시대에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토대로 신상이 파악될 수도 있으니 다른 여성들이 사진 지우라는 만류까지 하게 되죠. 다른 건 몰라도 이 한국여자는 진짜 대기업 버튜버 여시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런 버튜버 여시가 한두 명인 줄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성시대에는 전문적으로 버튜버들을 위한 게시판이 존재하고 각종 음향 세팅 및 어쩌구 저쩌구 정보 공유하는 여성들이 보이시죠? 치즈직 모시기 파티 뽑힌 스트리머 정보 공유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 여러분이 보는 버튜버가 여성시대 안 할 거라는 자신 있으신가요? 여성시대 아는 버튜버 진짜 존나게 많습니다. 치즈직 아프리카 고민하며 방송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 여러분이 보는 버튜버도 분명 여성시대를 하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검증해보세요. 남성들은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혀서 나쁜 남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여자들도 이제 자신은 여성인권 운동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는 학고 버튜버에게 찾아가서 여성시대 하냐고 강하게 물어보세요. 82년생 김지영은 라면 받침대로 쓰기도 싫고 윤지선 시간 재강사에 대해 물어보시길 바라죠. 부디 수많은 여성시대 버튜버들이 검증의 칼날을 맞고 자멸하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은희의 영상은 언제나 각종 커뮤니티로 퍼가는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들 중에 여시아나는 여자 없거든 느그 버튜버 메가레프엠 이라고 본인들이 말하네요.